14. 금지된 애덕법 14.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15.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16.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사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17. 다만 사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사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18.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사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19.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오. 19.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20.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세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주며 21.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22.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23.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려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24.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제에 삼지 말지니라. 21.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들을 것이며 22.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22. 또 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3.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4.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25.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26.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27.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7.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고와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28.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28.FC 26.詞・時間 Porque 26. Christopher 26. 감사합니다.